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수사라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엠브레인 퍼블릭과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의 전국지표 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전임 대통령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이 47%로 부패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답변 37%보다 높았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.2%, 표본오차는 95%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입니다.